안녕하세요. 나는 울산에서 온 14살 박보원이라고 하오. 자, 지금부터 나의 매력을 소개해보겠소. 첫 번째 나의 매력은 오리상이오. 두 번째 나의 매력은 무쌍이지만 큰 눈이오. 자, 이 두 가지 매력을 꼭 기억하시오. 나 박보원 후회 없는 무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소.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겠소. 잘 있으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